4월 총선을 앞두고 OBS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경기 남양주병 민심을 들여다봤습니다.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강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. 황다영 기자입니다. 경기 남양주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둔 대결 구도가 잡혔습니다. 대표적인 호위무사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과 대표적인 반이재명 인사라 불리는 조강한 전 남양주 시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 누구를 지지하나 물었습니다. 김용민 민주당 후보가 48.6%, 조강한 국민의힘 후보가 33.5%였습니다. 정재준 개혁신당 후보는 2.6%였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8.7%로 나타났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%, 국민의힘 33.4%를 기록했습니다. 녹색정의당 0.7%, 개혁신당 3.7%, 새로운 미래 0.4%, 조국혁신당은 6.2%인 가운데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이 13.3%로 높았습니다. 비례 투표를 묻는 정당 투표에는 더민주연합 14.9%를 보였고, 국민의 미래 25.2%, 조국혁신당 24.6%였습니다. 녹색정의당은 0.4%, 개혁신당은 5.6%, 새로운 미래는 1.7%였는데,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.6%나 됐습니다.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반드시 혹은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긍정적 응답이 90.8%였고, 8.5%는 부정적이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OBS가 K-STAT 리서치에 의뢰해 경기 남양주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고,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.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